안녕하세요 차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조아입니다 다시 돌아온 ASMR 컷 저희가 돈을 모아서 새로운 칼같은것도 사고 여러개 많이 샀어요 나중에 해주고 아 또 광고 적절한 무게로 잘르래요 소리가 신기한데 오 성공 또 돈이 생겼네요 칼 칼이 제일 비싼거가 광선검이거든요 3000원 모아서 광선검을 사보도록 할게요 너무 비싸서 전기터브를 일단 한번 살까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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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다 완전 똑같이 해야되는거에요 제가 한번 더 살펴볼게요 이거 광고북 없애버릴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칼 왜 손이 다 뜨는거에요 왜 손이 떴어어 우리 그지 뭐하고 아 또 간거 잘 칼이 종이처럼 날라갔어 뭐지? 잘라 왜 이렇게 못 잘라 소리가 왜 이러지? 잘라기만 하면 돼 뭐지? 잘라기만 하면 돼 3초로는 솔직히 너무하다 소리가 왜 이러지? 잠깐 다른 칼로 해볼게요 그래서 도끼 도끼로 아 저거 소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 저희가 새로 산 검들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적절한 무게 자르기 전에 검을 바꿀게요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두 번 했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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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5 5 5 6 5 5 5 5 5 6 5 5 5 5 6 6 7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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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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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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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5 6 5 6 6 5 6 6 6 7 8 9 5 5 5 5 5 5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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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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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5 5 6 6 5 6 5 6 5 6 7 8 9